립 전용 컨실러를 이용해서 입술 주변의 경계선을 살짝 풀어드릴게요. 입술을 살짝 안쪽부터 꽃잎처럼 물들어드리는 그라데이션 방법으로 안쪽부터 톡톡톡톡 두드려주시면 되구요. 간혹 입술을 이렇게 많이 맞물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입술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고 주름이 많이 만들어지는 안좋은 습관이실 수 있으시니까 가급적이면 립은 많이 맞물리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입술이 펭귄같아서 싫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간단하게 면봉을 이용하셔서 입술 바른 주변을 살짝 펴주시면 되요. 그라데이션으로 립 메이크업을 연출하시는 방법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연한 오렌지 컬러의 립스틱을 이용해서 입술 전체에 예쁘게 펴발라주시구요. 오렌지 컬러의 컬러 텐트를 이용해서 입술에 볼륨감을 더욱 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